김태임 씨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겨놨을 것 같아. 흔적? 이 사람이 돈을 줘주니까. 저기에 그 뭐 올리는 건가 이렇게?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라고?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야, 진짜. 이런 모양대로 하면 어떤 글자나 숫자가 나오나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양대로 하면 어떤 글자나 숫자가 나오나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대박. 대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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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왜요? 어? 왜요? 이게 형.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이잖아. 저기 세 칸, 세 칸, 세 칸 두 칸. 대박.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두 칸 이거 이거. 어? 뭐라고?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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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매출이야, 매출. 매출이야? 매출 맞아. 맞어, 맞아. 9, 4, 1, 2, 5. 어? 이건 대박이야. 형. 형. 3개, 4개, 4개. 와, 되게. 사랑하는 4개. 1, 3, 1, 2, 3, 2. 1, 3, 1, 2, 3, 2.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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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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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10줄. 10줄이야. 맞아, 맞아, 맞아. 10줄 맞아. 맞아, 맞아. 이거까지야, 4개, 4개야. 맞아, 처음에 4개. 맞아. 진짜? 와, 대박. 우리 아까 위에, 아래 다시 켰잖아. 이거 진짜 초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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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그걸 어떻게 하냐고! 형, 저 천재야, 이거 천재야! 우와, 진짜! 형! 천재, 천재야, 이거! 형, 진짜 천재로! 이건... 형, 천재야, 이거! 그걸 보고 어떻게 저걸 들리는지... 어! 은근혁! 은근혁! 갑자기 그냥 그 편지 읽다가 그냥 눈따 없이 생각해놨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솔직하게 반이게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 솔직하게 제 스스로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뭘 입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찾아야지. 진짜로? 일단 이거는 그 메뉴판이 맞아. 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타이먼스를 개발했으니까 아내한테 쓰는 편지를 가지고 저 힌트를 만든 거지. 천재다, 천재! 그럼 이제... 천재인가 봐. 뭘 누르면 시간이 가는 거야. 보여줘, 보여줘! 따라서 이 타임머신을 폐기하고 다시는 시간여행을 연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괜히... 여러분도 시간여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연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어? 어? 어서 연구실을 빠져나가십시오. 연구실을 나가는 마지막 출입구의 비밀번호는 네모, 아이엠, 네모, 이스, 네모, 오, 네모네모 자, 빡, 혈리, 땅에 꼴진단, 무언가 자, 빡, 혈리, 땅에 타이밍 골즈다! 어! 뭐야! 뭐야! 네모, 아이엠, 네모, 이스, 네모, 오, 네모, 네모! 뭐야! 그냥 느닷없이 생각해놨어요. 그 안에서 영어 관련된 것과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놨더니 그냥 스쳐가더라고요. 바로 그냥. 이지 나오자마자 타이밍이 됐어요. 제일 많이 좀 엊그게 돼서 온 것 같아요. 정말 놀랬습니다, 진짜. 단원적 천재! 단원적 천재! 야, 아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완전 온 폭격기! 형, 이제 김종밥 아니에요. 이제 금종민이야, 금종민. 김종배용. 뭐지? 뭐라고 하지? 타임. 히. 히. 지. 뭐였지 또? 엘. 엘. 이. D. 지금 엘 두 번 눌렀어. 아, 그래? G. 엘. 아, 그거 아이잖아, 아이잖아. 아, 다 와가지고.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T. E. G. L. L. D. G. X. G.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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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K. Will. D. G. R. T. 대형이! 잠깐만 잠깐만! 산 너무 산이다! 엄청 빨랐어!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멋있었어! 일단 지금 4개 모았습니다. 지금 좀비 어디까지 들어와있죠? 여기쪽에 2명이 누워있어 그냥. 3명!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에 좀비가 누워있어. 그런데 여기에 열쇠가 있어. 저도 유인을, 유인을 해야 돼, 유인을. 그러니까 한 명이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희생하면서 열쇠를 던져주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한 명이 희생해서 이리로 와야 돼서 가서 가져오고 아니면 한 명이 막아주던가. 어딨나만 보고만. 저거는 진짜 한 명은 희생을 100% 담보하고 가야 된다.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본다, 본다, 본다. 아니, 아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에 좀비 만났을 때 있잖아요. 저 밀리는 문에서 문 열어서 나왔을 때 한 명이 누워있었고 기억나죠?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빨리, 빨리, 빨리. 가야지, 가야지. 그게 사람이 변한 포인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었다가. 감염이 되는 거구나. 감염이 되는 와중에 도와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이랬었어. 지금 감염이 되는 중인가 보다. 감염은 아직 직전일 수도 있어. 지금 봐봐, 손 껌투거리고 봐봐. 이제 막 변하고 있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이건 이번엔 내가 할게, 진짜. 이건 내가 할 때가 온 거 같아. 같이 하자. 형, 이건 이번엔 내가 할게, 진짜. 이건 내가 할 때가 온 거 같아. 같이 하자, 같이. 아니,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할 때가 온 거 같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멤버들이 나를 쓱 쳐다보는 느낌이었어. 내가 그래서 제가 가야겠죠? 제가 갔다 올게 했더니 그래, 고맙다. 딱 이런 눈빛을 또 쳐다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비가 돼서 멋지게 희생하자. 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던 거죠. 동원, 내가 가. 네랑 가자.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오케이. 형이 있을게. 그럼 제가 여신을 잡을게요. 여기에서 동선이 챙겨라. 저거, 저거 문 닫은. 문 앞에 다 있어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준비해, 준비. 준비하겠어, 그냥.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빨리. 형, 이리 와, 형. 세 명인데, 세 명인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 명, 세 명. 빨리. 빨리. 잠시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직 준비되기 전인 거 같아요. 빨리 변하기 전에, 빨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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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뛰기, 뛰기 준비해라, 뛰기 준비해라. 혹시 모르니까 막을게, 나도. 나도 열이 주면 된다, 혹시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열쇠 확인부터 해, 열쇠 확인. 열쇠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열쇠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디 있어 열쇠야, 열쇠. 열쇠 던져줘, 열쇠 던져줘. 따라잡아, 따라잡아, 잡아. 나 열쇠 잡아라, 잡아, 잡아. 나 열쇠 잡아라, 잡아, 잡아. 나 열쇠 잡아라, 잡아, 잡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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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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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오 어,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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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오屠 거 있어도, 어어 호오. 돌아오셔야 생각을 하고. 빨리 빨리, 조심, 조심, 조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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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웠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열쇠를 딱 잡는 순간까지도 안 일어나는데 뒤로 돌려니까 일어났어. 호동이 형이 여기 있고. 제가 호동이 형을 밀치고 뒤로 보내서 내가 먼저 갔어. 호동이 형이 결국에는 제 뒤로 와요. 제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여기를 거의 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든 거야 했는데 뒤가 한 소리에 맡겼어. 열면 바로 열쇠야. 찾았어, 찾았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자, 연기네, 연기네. 잠깐만. 동이 형. 지도 보면 이거 열고 이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맞아, 쭉 나가면 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이건 뭘까? 열리면 열려. 일단 다 꽂아는 볼게요. 돌리지 말고. 네, 네. 잠깐만, 여기도. 형, 여기도 위험하네요, 진짜. 뛰어야 돼. 내가 먼저 뛰어가야 돼.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빨리. 이거 해가지고. 이제 빨리 빨리 시간 없어 그냥. 종빈이 앞장서라. 돌리지 않아도 괜찮나? 아니 돌려, 돌려, 돌려는 거 아니야? 돌려, 돌려다. 돌리는 거야, 나. 다 돌렸어. 야, 앉아. 다 돌렸어. 야, 앉아. 앉아, 앉아. 주민 씨. 주민 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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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 고! 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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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아워! 으아! 나 자! 으아! 나 자! 나 자! 나 자! 나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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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뒤에 살았어, 뒤에 살았어. 어 뭐야? 어디다 왔어? 그냥 부셔졌어, 부셔졌어. 부셔졌어, 부셔졌어. 니 말이 맞는 게 뭔 다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쵸? 자, 다시 한 번 더 보고. 아이 안 먹어, 형. 열렸어? 자,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자, 문 열렸어. 조심해요, 계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계단 없었어, 쭉! 계단인데! 여기 암호가 있다, 상해 문자가 있다, 상해 문자. 오른쪽에 우리가 봤던 그때 우리가... 우리 층였나? 첫 번째 상해 문자가 여기 있다. 오른쪽에 왼쪽? 왼쪽, 왼쪽에. 여기 보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 하나가 있어. 여기 아까 그 모양이 하나가 퍼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아, 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어, 가운데 둘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거였는데? 어, 그래? 네, 그거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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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지는 않아요, 근데. 아, 형, 이거네. 뭐가? 이거 보니까 다 홈이 파져있어요. 저번처럼 거기에 넣어야 돼. 한자야? 뭐야? 그림이야? 천혜명이겠지? 아까 천혜명이 쓰여있던 거? 응. 문 닫을까? 문 닫을까요? 뜯어볼까? 네. 아, 저 찾았어, 찾았어. 뭘 넣어야 되네. 그거 끼는 거? 우리 끼는 건 못 찾았잖아요. 없었잖아요. 쎄, 쎄. 내가 찾아서 와야 되나 보다. 저 앞에 저기 뭔가. 너무 무서운데. 저 앞에 뭔가 저기 있어. 갔다 와야 될 것 같지? 네, 저 앞에. 왜? 왜? 저 앞에? 뭐가 저기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어두운 데서도 저거 딱 하면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구 있잖아요, 형. 누구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어? 열쇠 있다. 열쇠? 열쇠이 있어요? 나가면 되겠다, 나가면 되겠다. 어둠이 딱 있으시니까 뭔가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영혼인지. 막 별 상상을 다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봤나 봐요. 중요한 건 동현아, 동현아. 네가 아까 말했으니까 힌트를 줬으니까 네가 영 사라지기 전에 단서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용기를 내서 단서를 가져와야 돼. 여기 동현이 형 있잖아. 동현아, 네가 얘기했잖아.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야, 장난치지 마. 단서가 우는다 얘기했지. 야, 장난치지 마. 종민이 형, 종민이 형이 자꾸.. 야, 장난치다가 보면 다친다. 종민이 형이 자꾸 장난쳐.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아, 장난치지 마. 왜 자꾸 피우를 괴롭혀요? 아니, 진짜 안 괴롭혀. 피우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종민이 형. 안 괴롭혀요, 진짜. 갑시다. 어디 갔다 와, 어디? 와, 어디 가요? 어디? 어디? 정민호 형이 도망왔잖아. 지금 형이 동현이 형 다 밀고 했잖아. 동현이가 얘기했잖아. 단서가 움직이기 전에 발잡아. 찾아와야 된다니까. 계세요? 와 이거 근데 너무 무섭다 진짜. 단서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 어디로 가요? 야 그 모습이 뭐 안 보이나 그렇게 크게. 조민이 형 조민이 형. 조민이 저렇게 크다고. 용인 형. 형 이쪽에 문이 있어요. 오세요. 다 놔버리겠다. 아까 저 작은 방에서 누가 있던 거 확실하게 한가보다 그렇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상영 문자가 저기 힌트가 있으니까. 계단이니? 조민아? 계단이야? 네.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왼쪽에. 너무 어지럽다. 왼쪽. 따라가야 하는 건가 보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도와달라고. 어디 끝에 가면. 우리가. 단서가 나오는 거지. 너무 절실함에 보인다고. 왼쪽 이제 내가 가져왔으니까. 다음. 상영아. 여기서 할 때가 됐다. 내가 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겁이 없어져서. 뛰지 마, 엄마. 그냥 주저앉아. 진짜 형이 위험해. 아빠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갈게요. 동현아 왼쪽으로 가볼까? 그냥 까먹어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형 제가 할게요. 그럼 내가 한번 갈게. 조심하세요. 나, 나, 나. 왼쪽으로. 야,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내가 실 갖고 갔는데. 실 한번 던져볼까? 실을 던진다고? 누가 밟으면 어떡해. 야, 그거 실 던는 짓인데. 뭐야? 어? 잠깐만. 전등 스위치 같은 거 관련해서. 오케이. 켜봐. 어, 그럼 문이 있으면 문 열어보자.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가. 어, 주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몰라. 문이에요. 응. 바닥 미끄러다, 바닥이. 열립니다. 어. 어, 불 켜는다, 불 켜는다. 아, 불 들어온다. 아, 닫으니까요, 불 들어온다. 어,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갈게요. 오케이. 마지막 분이 문 닫아주세요.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야, 그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일단. 무서워, 너무 무서우면. 너무, 혹시 모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 지금 들어가지. 네. 문 닫을게. 자. 문 닫을게. 네. 나 좀 안 하죠. 이리로 가져와. 이리로 와. 귀여워. 여기는 뭐고, 여기는. 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자기농이야. 여기는, 여기는. 어? 그림 같은데? 그림이야? 어? 여기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가 있잖아요. 근데 안 잡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어, 잡힌다. 안 잡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어, 잡힌다. 어, 잡힌다. 어, 잡힌다. 어, 뼈? 여기는 벽이 옆에야, 그냥. 벽이 옆에야. 벽이 옆에야. 아주 살려줘. 진짜, 속도. 이 장롱. 이 장롱. 지금 소리가 장롱에서 나네요. 장롱을 열어야겠다. 장롱을 열어야겠다. 딱히는 누구입니까? 사나지만 영리하지 못한. 제발. 장롱. 한 번만. 뛰지 마라, 해. 우리 무서우면 주지 않기. 오케이. 우리 무서우면 주지 않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잡아. 세 device sixtyena. 저 weg, meine Make-OLDZ. рь신가. punktнеius,lly. 어, 네, 여iz, 네, 여리ny. 오! 와! 진짜온다, Licen Konia. 와, 웃는다, 우리 unus마. 조심 supersti아. 쿼, rural,,ни Net- offenses. 뭐야? 너무 무서워. 우와,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워 Keith Roman.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나 왔어? 나 너무 무서워!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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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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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요? 앞에도 있어, 진짜? 아, 진짜 우리 앞에서 문 닫으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너무 깜깜해서 불 켜려고 닫은 거예요, 진짜로! 못 들어가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 웃어? 뭐 웃어? 어 너무 웃어 진짜 뭐? 에? 이거 불 켜려고 닫은 겁니다 살려고 닫은 게 아니라 진짜래요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왔다고?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이 진짜 다 조심조심 계단 조심하세요 형! 나 거기도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형 일어나 누가 문제인 줄 알고 연길거면? 연길이 많이 되겠잖아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거울 쪽에 뭐가 없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있다 해골 모양 아니야 해골 모양 이거? 우와 우와 해골? 대박이다 해골 모양 해골 해골 모양? 오 막 식빵같이 생기는데? 맞지? 식빵같이 식빵 해골 모양이 그냥 이거 쳐라? 와 그냥 감이 왔던 게 원래 단서가 입에 있고 손에 막 이렇게 긁었을 그것도 없고 어디 가는데 몇 방 갔더니 거울이 딱 보여서 어? 순간적으로 저 거울 나온 거죠 그 근처에 불다 보니까 해골이 나오더라고 해골 모양은 맞아 해골 모양 눈 옆에 난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저거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힘들까요? 아니면 저게 이게 복면일 수도 있고 이건 이건 이거야 일단 종민이 형 종민이 형 또 하나 했네요 이야 아니야 아니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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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